얼마 전 근현대 생활사 전시실을 새로 단장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삼성열 근처 국수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수학여행, 단체여행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있고 주차료도 별도 징수하는 특성 때문인지 개인 관람자는 그리 많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도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50% 할인받아서 어른 1,000원, 일반 승용차는 주차비 1,000원입니다. 여행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 도민의 경우는 1인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드는 셈인데요. 그 이상의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고 교육적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크게 외부 전시실과 본관, 그리고 제주바다전시관, 특별전시실이 있습니다. 외부 전시실부터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제주 여행을 하다보면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사탑이라든가 무덤가의 동자석, 그리고 수많은 화산탄을 볼 수 있고요. 제주의 가옥구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주 건축에서 모티브가 되거나 하는 눌도 볼 수 있는데요. 추수한 후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주 초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똥돼지 화장실도 실감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스터섬의 상징적인 성물인 모아이상도 있고요. 이탈리아 돌의 영혼 작품도 있습니다. 아마도 돌을 모티브한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실감 영상 스크린이 있어서 잠시 앉아서 제주에 대한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전시실을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자연사 전시실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고래뼈가 있습니다. 이거 공룡뼈 아니에요. 대형 고래뼈는 바다 전시관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사 전시관에서는 제주 땅의 태생, 제주의 독특한 지형, 자연환경, 동식물, 바다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사 파트를 지나면 민속사 파트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일대기를 생활사와 연결해 풀어놓은 파트도 재미있고요. 해녀, 목축, 음식, 주거, 농사, 어업, 종교 등 어떻게 옛날 제주 사람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활용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주 전통음식 상차림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차례상이니 낭품밥상이니 그리고 다양한 제주만의 음식들도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 생활사 전시실인데요. 이거 보러 왔어요. 성한 이야기. 제주도 성 안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죠. 한나 순록도랑 이런 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겼었대. 성한은. 제주성 남문. 아 제주도 신사가 있었어. 위치를 다 보여주고 있네. 은벅점 주변. 제주 세무석 직원들인가. 제주도청. 제주 전매지구. 전체 상전. 뭔가 좀 있어 보인다. 브랜드나 브랜드. 입구에는 일제가 들어오면서 조성된 근대 건축물, 시설물들이 지도와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었고 본격적인 전시는 근현대사 거리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문화와 낭만의 중심. 이제 출성통. 그렇지. 제주의 연동. 출성통. 대산사회. 어디 지금은 다 비싼나 봐. 이렇게. 호랑이빵. 뉴욕파 다과점. 대산사회. 이렇게 사진이 있네. 자파점. 다이소의 다이소. 그리고 영국라사. 멋쟁이들. 와. 넥타이버. 장난 아니야. 모나미 영정. 어우 이름이 너무 귀여워. 모나미. 볼빈이 아닙니다. 순녀들의 공부야. 몽아미. 시공사. 아니 시공사는 책방이 아니었어. 문빵이었어. 옥냉장. 아 지금도 있죠. 제의도 호텔. 여기가 지금 제의도 호텔로 도시 재생으로 해가지고 리뉴얼 했거든요. 백화점이 있었어? 제주도가? 아 제주에도 백화점이 있었구나. 아 산울림이 여기 들어올 일이구나. 이제 산울림. 김창한 아저씨. 가격포시 모범시장이래. 아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악기. 전자제품 시계 이런 걸 주로 많이 팔았네. 다방에 되게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죠. 유럽의 살롬 문화하고 좀 비슷한 거죠. 제주 최초의 다방은 1930년대 일제강정기에 일본인이 만든 카페 긴스위였고요. 해방 이후로 1947년에 칠성 다방이 개업을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정부의 고위관리나 학자, 문인, 예술가들이 제주로 피난을 왔고요. 이들이 동문시장, 관덕로, 칠성로 근처에 모여 살면서 칠성로가 더 번화하게 되는데 이때 다방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다방이 문화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교류하고 전시회나 강연, 음악회 등을 했던 그야말로 복한 문화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문인과 지식인 중심의 예술공간이었다면 70, 80년대는 젊은이들이 음악을 듣는 문화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요즘 나와도 너무 예쁘겠다. 아 그리고 박자. 어버트 태권부이 바람감기 부러지자. 진짜 진짜 잊지마. 일반 선청. 80년대, 70년대인가봐. 대한뉴스. 성명을 되게 꼼꼼하게 해냈다. 아 공공기관들이 성 안에 있다가 다 바깥으로 이정을 했구나. 지금 다 열나? 이거요? 이거 뭔데? 두마. 한군이야 심지어. 대박. 풀이가 지금 두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3.5m 짜분 3.9m 이거 바다에서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서서 자는 갈치래. 여기 또 재밌네. 여기 또 재밌네. 섬저라 물고기? 이게 뭐야. 애들 재미있어하게 되게 재미있게 카피를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놨네. 아 이거 재미있다. 재미있게 해놨다. 이야아. 하는 과정도 잘 나와있다. 얘의 고래 이름은 브라이드 고래대요. 너무 재미있는데 여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대. 고래 머리뼈. 제주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었습니다. 1